유하 반갑습니다 스트리머 김태칸입니다 항상 이제 BJ 김태칸이라고 하다가 스트리머 김태칸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오늘은 스카이룸 키보드 스카이룸 키보드 회사로부터 키보드를 조금 받아왔습니다 중국 카트라이더에 중국 프로게이머 선수들이 많이 쓰고 있고 스카이룸 키보드가 저도 처음에 잘 몰랐는데 중국 선수들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한번 이제 이거를 써보고 싶어가지고 어쩌다보니 이렇게 접촉하게 돼서 협찬까지 받게 됐는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만족하고 쓰고 있고 이 키보드를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써보시면은 왜 추천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아시게 될 겁니다 커세어 키보드를 썼을 때는 1시간 정도 카트를 하다보면 손이 아파요 이제 스카이룸 회사 이 키보드는 썼을 때 엄청 부드럽고 손이 안 아파요 손이 카트를 할 때 손이 안 아파요 진짜 그래서 오늘은 이 키보드를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스카이룸 키보드 총 일단 5개를 가져왔습니다 5개 오늘은 댓글로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를 받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정성껏 달아주시면은 추첨을 해서 세 분을 뽑아가지고 키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명은 정확하게 스카이룸 GK104 8K 키보드를 2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대는 스카이룸 GK104 프로 키보드를 1개를 이제 또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총 3개를 유튜브 구독자분들 팬분들께 이벤트로 드릴 거고요 나머지 2대는 코리아 팀에서 이제 2대를 또 이렇게 뿌릴까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추후 나중에 이제 당첨자를 뽑고 나서 뽑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올릴 생각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 지금 이제 제가 이 키보드를 쓴 지가 거의 한 달 넘었거든요 아주 잘 쓰고 있고 앞전에 그 리뷰 영상에 보시고 이제 구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카이룸 쪽에서도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키보드를 직접 사서 써보신 분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스카이룸 키보드 쓰시다가 뭐 불량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생기면은 저한테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 그리고 그 부분 전달해가지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사후 좀 처리 좀 잘 해달라고 잘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고 하나 팁을 드리자면 조금 이제 댓글을 정성껏 달아주시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해